그런가 하면 음주 상태로 도심 한복판을 역주행하며 추격전을 벌인 남성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포위망을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던 이 남성. 하지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되면서 음주운전의 체온은 이번에도 그렇게 불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시내 한복판 도로를 역주행해서 달려오는 차량을 순찰차가 막아서지만 그대로 도주합니다. 빨간불도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경찰차 두 대가 양옆에 서서 도주를 차단해보지만 연달아 들이받고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이어가는 경찰은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할 뻔합니다. 한밤중 도심에서 벌어진 추격전은 도주 차량이 경찰차에 스쳐 옆으로 넘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역주행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전도됐습니다. 거친 추격전 과정에서 경찰관 두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운전자는 입안에 상처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착증을 거부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답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일단 이후에 음주 감지를 하니까 감지기에서 빨간불이 떠서 음주 감지가 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후에 체혈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할 계기입니다. MBC 뉴스 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C 뉴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C 뉴스 스토리입니다.